뼘 요 Clay 가게 노랗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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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아삭아삭 포도 사용 오징어 고기 족하게 몸에 쇳을 옥수수 우리 먼저 먹어야지... 또 넣어서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마늘 잘 먹어야만 한 번 더 먹어야지... 맛있어 소금 소금 안 돼 소금 소금 맛있네요. 소금. 고파. 밥. 다리. 소금 고추 소리도 잘 섞어줄게요 가을까지 넣어줄게요 고추 삼겹살 토마토 참기름 매콤하게 만들어서 육수는 물에 넣었어요. 고추에 넣어서 speck.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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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척은 어떤 맛이에요?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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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맛이에요 마지막에 매콤한 맛 소스는 매콤하고 가득한 맛 고춧가루 그런 식감이 더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쫄깃한 맛 소스에 찍어서 먹어야지 너무 맛있는데요 소스가 잘 먹었을때 더 맛있었어요 고소한 국물은 없어서 맛있다. 이 맛은 밥과 함께 먹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아이스크림의 맛은 잘 어울려요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게 먹어요 아이스크림은 너무 맛있게 먹어요 아이스크림은 너무 잘 어울려요 아이스크림은 매콤하네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면은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진다 면은 쫄깃하고 들어있다 면은 아이스크림으로 먹기 때문에 1,2,3,2,0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Experience 너무 맛있다 오징어 팽이버섯 단무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우유 씹어먹어야지 소스 양배추 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